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 했죠. 이후 임신을 위해 배란 유도제도 써보고 난포터지는 조사도 맞아봤어요.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고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에 한약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요. 이러다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닐까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 없는 걸 제외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부부 금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배려하며 나름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제게 자상한 편이라 더더욱 그랬죠. 평소 우리 부부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어요. 남편은 절업주부를 살고 있는 절위에 집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기도 했거든요. 전 그런 남편의 배려에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 부부는 조금씩 멀어졌어요. 특히 남편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게 무관심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 눈치를 보게 됐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제 꿈은 그렇게 행복과 멀어져 갔어요. 이후 저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모두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지내게 됐죠. 내 자신도 임신 스트레스로 힘든데 남편마저 저를 차갑게 대하니 정말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험관 시술조차도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였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깨졌고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되었고요. 그 즈음 저는 평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책에 따뜻한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타박하고 무시하더군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임신 준비만 할 거야? 임신은 언제 할 거냐고? 나라고 하기 싫어 안 하는 줄 알아? 하고 싶어. 애 갖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상황을 알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만 돌리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다정하던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귀가 시간도 늦어졌어요. 술에 취해 새벽욕에나 들어오기 일쑤였죠. 남편이 변해버리자 제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전 임신에 대한 열망은 놓을 수 없었어요. 아이만이 망가진 내 결혼 생활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브링클리닉도 열심히 다니고 우울증을 극복하려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는 모습이 남편 눈엔 거슬렸나 봐요. 당신 이제부터 시험관 시질 하지마. 백날에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고생을 해. 에휴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갑작스러운 남편 심경 변화에 순간 심장이 덜컹했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버림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왜 그래 여보. 당신도 아이 바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만두래? 그러자 남편이 그러다군요. 그동안 시험관 시술하느라 날린 돈 생각은 안 해?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당신도 힘 그만 빼고 이쯤에서 포기해. 마음 한켠이 잘려나간 것처럼 쓰리고 허전했지만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임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조금씩 극복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변화와는 달리 남편은 전보다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늦긴 했어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사람이 이젠 아예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편의 잦은 외박에 말다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도 오죽하면 일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외박 문제로 남편을 다그치지 않기로 했어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러다 말겠거니 하고서 스스로 마음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며칠을 연달아 외박을 하곤 돌아온 날이었죠. 남편이 아침에 돌아와서 씻는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충격적인 문자가 있지 뭐예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남편은 아내가 나님이라 대리모를 구한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자기가 하겠다며 아이를 몇 명이나 원하냐고 묻더군요. 남편은 일단 하나 낳고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상대 여성이 아내도 대리모 쓰는 걸 아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내는 상관없다며 자긴 아들 낳는 게 아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여자의 스케줄을 따라 밤늦게 만나기로 했고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원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리모라니요. 아들만 가질 수 있다면 아내는 상관없다니요. 도대체 이 남자한테 나는 뭔가 싶었죠.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나더러 더 이상 임신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전 남편이 힘들어하는 절 생각이 그런다고 믿었는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문자를 보니 그동안 남편이 귀가가 늦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거래처랑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봐야 한다더군요. 당신 그동안 난 몰래 대리모까지 구했더라.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 그렇게 애 낳으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할 참이었는데 난 그동안 당신이 아이 일로 마음 상해서 밤늦게 다닌 줄 알았어. 근데 그 대리모 만나느라 그랬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 거 아냐. 내가 달리 대리모까지 알아봤겠냐? 누군 생돈 써가면 이러고 싶은 줄 아나. 암튼 계약금 천만원 날리기 싫어서라도 난 대리모 쓸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신문 기사나 읽었지 내 남편이 대리모 써서 애 낳을 생각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남편한테 당장 그만두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하라마라야. 애도 못 낳는 게. 네가 나한테 아들 하나 안겨줬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 버렸겠니? 암튼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나마. 알았어? 남편은 그 길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전 남편의 막장 선포에 할 말을 잃었죠. 아무리 아이를 원한다지만 남의 몸을 사서까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까지 제 탓으로 넘기는 만행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웬 여자가 받지 뭐해요? 수화기를 뺏어든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요. 그게 대리모든 아니든 간에요. 며칠 뒤 전 남편 차 안에 블랙박스에서 몰래 메모리 칩을 꺼냈어요. 그 아내는 며칠 전 저랑 통화했던 순간까지 담겨 있더군요. 제 전화를 받은 여자는 대리모였어요. 남편과 대리모는 차 안에서까지 관계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영성에는 그들의 대화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자기야 내가 아들 낳아주면 얼마 더 줄 거야? 아들만 낳아주면 두 배도 줄 수 있지. 자기야 근데 집에서도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 미쳤어? 난 걔한테 관심도 없어. 나한텐 오직 자기 뿐이야. 두 사람은 의뢰인과 대리모의 관계를 넘어 불륜 관계가 분명했어요. 아이는 그저 명목상 이유일 뿐이었죠. 제게는 아이 못 가는 여자랑 족쇄를 채워놓고 불륜을 즐기려는 더러운 꼼수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아이를 갖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노력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가여웠어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아껴왔던 지난 날이 다 부지럽게 느껴졌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지금까지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그리곤 당장 증거물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오라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와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남편과 대리모의 문자 사진을 챙겨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곤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불법으로 대리모를 고용한 게 걸릴까 두려웠는지 대리모 일은 저를 속이려고 둘러댄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자신의 외도를 인정한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놀고 있네. 야 내가 그깟 문자 몇 줄 가지고 너한테 소송까지 걸었겠니? 니들 차 안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대리모 인센티브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그 동영상 나한테 있어. 그 뿐인 줄 알아? 니들 처음 만나서 대리모 계약하던 것까지 다 영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 더러운 놈아. 나 끝까지 거짓말로 날 가지고 놀려고? 그래 어디 한번 제 값 치러봐라.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런 행동 역시 거짓말임을 알기에 전 계획대로 남편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남편과 대리모를 불법 거래로 경찰에 넘겼어요. 증거 자료와 함께요. 몇 달 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대리모를 통해서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남편과 대리모는 생명윤리 및 안전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비로소 전 돌싱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방황을 해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 다행히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었죠. 바로 지금의 제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제 담당 심리치료사였어요. 당시 전 이혼을 하기까지 받았던 심리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전 남편의 잘못으로 파경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내심이 모든 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제게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강요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전 다시 시작할 의지가 생겼어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건 심리치료가 끝난 이후부터였어요. 치료가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더 이상 남편을 만날 명분이 사라졌다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 남편이 추천해준 책을 사려고 점원한테 책 제목을 말하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찾던 그 책을 들고서요. 어찌나 반갑고 신기하던지 그대로 와락 끌어안을 뻔했지 뭐예요.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침 제게 책 선물을 하려고 서점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린 상담사와 환자가 아닌 남자 대 여자로 만나 얘기를 나누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다짐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그런 생각이 눅노듯 사라져버렸고 얼마 뒤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저는 솔직히 재혼을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절 남편은 차분하게 기다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혼 경력이 있는 처지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조차 두렵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꽤 부유한 집 자식이라 더더욱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은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제 허물을 다 아시고도 싫은 내색 없이 절 받아주셨죠.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겠죠. 덕분에 우린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 참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다시는 볼일 없을 줄 알았던 전남편과 생각지도 않게 얽혀서 다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은 제가 재혼을 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벌어졌어요.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뒤였죠. 이혼 후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 왜 전화했냐고 통명스럽게 말했죠. 그랬더니 글쎄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간 대리모와 재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았던 모양인데 얼마 전 아이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소연 하려고 전화했냐 했죠. 완전 똥 밟았다니까. 애 낳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랑 검사는 다 했거든. 그땐 아무 이상 없더니 이제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내가 애한테 쏟아부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아주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니까. 애 새끼도 그렇고 지 애미도 그렇고 둘 다 꼴보기 싫어서 정말. 그래서 네 자식이랑 아내 욕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지 뭐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랑 나 인연은 인연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냐. 세상에 이 인간이 재혼한 그 대리모가 제 남편의 배달은 동생이라지 뭐예요.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여자가 장례식에 왔다가 절 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장례식당에서 그 여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야 당신 시어머니가 워낙 꼬장꼬장해서 출장 안까지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남편한테 물어봐. 아 참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유산 문제로 곧 소송한다니까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 전 남편은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만 떠들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 대해 얘기했고 남편은 한숨을 쉬다군요.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모친이 위자료와 양육비만 주면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다더라. 그동안 대리모와 모친은 툭하면 아버님을 찾아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고 대리모 역시 그 모친을 닮아 아버님께 용돈이랑 명목으로 그렇게 돈을 뜯어갔다더군요. 돈독이 오른 모녀에 지칠대로 지친 아버님은 혹여 자신이 죽고 나서도 돈 문제로 자기 아들까지 힘들게 할까봐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재산을 남편 앞으로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35원에 가까운 큰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주시며 차라리 세금으로 낼 망정 그 모녀에겐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더군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모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마치 은행에 맡긴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시댁에 찾아가 의기양양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떼썼던 모양이에요. 이미 아버님 임종 전에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돌려진 터라 모녀 몫에 유산이 없다고 하자 길길이 날뛰며 소송을 걸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곤 돌아갔다더군요. 남편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니 저는 마음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ục역로 교사의 혜택을 통지 지수님이 definit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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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가정사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낮선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대리모였죠. 다짜고짜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전남편과의 사이에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나듯 이혼했다는 걸 세게 알리겠다고요. 기가 차더군요. 전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 전부터 남편과 시부모님도 다 아는 사실이니 말하라고요. 그러자 대리모는 갑자기 울먹이며 불쌍한 척을 하더군요. 평생을 아빠 없이 호러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는데 배달은 오빠가 유산까지 움켜쥐고 한 푼도 안 준다며 제발 저보고 오빠 좀 설득해서 유산 좀 돌려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거절하자 거칠게 소리쳤어요. 나도 아빠 딸인데 왜 안 준다는 거야? 나 재산 상속에 대한 유리분 청구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만 낼름 받아 먹을 생각 말라고 전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밖에서 누가 요란하게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인터폰을 통해 보니 대리모였어요. 남편은 언제고 한 번은 만나야 할 일이니 차라리 잘 됐다며 문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잠시 뒤 대리모는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소리쳤죠. 당장 내놔! 우리 아빠가 남긴 내 유산 내놓으라고! 그 말에는 남편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며 대리모한테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물려주신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왈과왈부예요? 그리고 그쪽은 예의도 없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선 얻다 대고 행패해요. 그러자 대리모는 따지듯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나한테 재산은 공평하게 물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안 주냐고! 아빠 일부러 준다고 약속한 걸! 왜 당신이 중간에서 가로채곤 안 주는데!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참다못한 남편이 말했어요. 그 아버님이 당신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부모를 지갑으로 안은 인간이라고요. 수십 년간 당신 모녀한테 돈이라면 줄 만큼 줬고 뺏길 만큼 뺏겼다고요. 전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아버님 계신 저승까지 쫓아가 봐주세요! 남편은 대리모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엄퍼를 놓았죠. 대리모는 문을 세 개 걷어차곤 갔어요. 대리모가 왔다간 그날 밤 제 이혼 변화를 맡아주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경우 대리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유리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한 재산은 유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걱정 말라고요.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아버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까불었던 대리모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을 통해 대리모가 변호사와 상담 끝에 소송을 포기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대리모는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는데 너무 힘에 부쳤던 나머지 결국 제 발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편은 아내가 달아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술에 빠져 패인처럼 살고 있다고요. 거기다 발달장애 아들까지 떠안아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군요. 전 전남편이 인간적으로는 불쌍했지만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해요. 즐기고 모질었던 전남편과의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나고 전 이제야 진정한 제2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신혼 분위기를 유지하며 살고 있죠.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진정한 제짝을 만나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아직 아가는 없지만 이제 몇 개월 후 나올 거랍니다. 시험관 시술로 기적처럼 생긴 아이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고 선생님께서도 그러시더군요. 힘들게 얻은 행복이기에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전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고통 끝에는 낙이 있다. 현재의 고통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참다 보면 낙이 온다는 걸 말이죠. 힘들어도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음원과 현명한 조언을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